기상캐스터 배혜지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한반도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지만 다른 지역은 청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청년 이육사 선생이 문단에 등단하고 항일 활동을 한 주무대가 대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육사 선생의 대구 집 부근에 오늘 이육사 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어진 지 100년은 된 듯한 1900년대 초 일본식 목재건물. 흙벽을 털어내고 바닥을 뜯어내고 나무 기둥과 기와 정도만 남기고 모두 철거됩니다. 철거된 집은 100년 전에 느낌을 살린 채 이육사 문학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육사 선생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대구에서 살며 활동했다는 사실이 묻혀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박연수 교수가 형과 함께 사제를 털었습니다. 이육사 시인이 대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안동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활동도 안동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육사 전공자로서 그건 좀 밝히고 싶었 생각이 있었고요. 본명은 이원록. 대구로 이사온 지 7년 만인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 사건에 연루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당시에 수인번호 264번을 따 이육사라는 필명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문이 아주 많이 당해서 한복을 일주일에 4번을 갖다 드려도 다 피로 물들었다. 일제강점기 일본 헌병대 관계자가 살았던 집을 골라 문학관을 지은 것도 선생의 저항정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제의 치아에서 정말 주옥같은 시들을 쓰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건물에서 그러한 새로운 어떤 의미들이 생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부수지 않고 한국 문학계의 거성들이 살았던 또 활동했던 공간 대구. 이들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노력을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누리당 정재인석 원내대표는 어제 당선인 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탈당파의 복당 논의는 20대 국회 원구성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며 복당을 서두르거나 편법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과 비박 간 당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비박계가 다수인 탈당파의 복당은 친박계의 반대 속에 더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안동의 김광림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 대구 북구갑 정태옥 당선인과 영천 청도 이만희 당선인이 각각 원내부대표에 그리고 포항 북구 김정재 당선인은 원내대변인에 뽑혀 대구와 경북에서는 4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5명이 포함된 충청권 다음으로 많게 됐습니다. 20대 총선 이후 대구와 경북의 정치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에 포함된 당선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올 연말 중공 예정인 대구 국가산업단지 1단계 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오늘 특별 대응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입주기업지원 특별 대응팀은 대구시와 공공기관과 전력과 통신업체 등으로 구성돼 에너지 통신 등 기반 시설 지원과 공장 건축 및 설립 행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조기 정착을 도울 예정인데 1단계 구역 입주가 끝나는 오는 2018년까지 운영됩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주 사이에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1%, 아파트 전셋값은 0.19% 내렸습니다. 지역별로는 매매가와 전셋가 모두 달서구에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반면 토지의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와 경북지역의 토지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0.36%, 0.24% 올라서 전국 상승률 0.22%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3월 대구와 경북지역 미분양 주택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경본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 미분양 주택은 5,700여 가구로 전달보다 600가구 정도 늘었고 전국 미분양 주택의 1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주택이 2,100여 가구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2배 이상 많아진 것입니다. 유엔기구 수장들의 경북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는 30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로 한 데 이어서 11월 6.25 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행사에 이리나 포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산북도는 정병윤 경제부지사가 행사 협조를 위해서 유네스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리나 포코바 사무총장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백화점 사격단이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대구 사격장에서 펼쳐진 제11회 대통령 경호실장기 사격대회에서 총합계 1698점을 기록하며 2위 KB국민은행을 4점 차로 따돌리며 단체전 부문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